오이소배기도 호두무침도 그리고 명태조림도 여기 있는 밑반찬 다 어머님이 해주신 거예요. 배달할 대상을 찾으면서 저희가 주목했던 게 20세기 한국의 현대사를 좀 조명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. 할머니 한국은 가셨지만 고향 못 가보셨잖아요. 서울만 갔다 오셨잖아요. 그래서 제가 직접 경남 사천 용협면에 가서 할머니 보시라고 이거는 사천 앞바다인데 고추 말리고 있고 옥수수를 말리고 있더라고요. 저 맨날 때 와도 고향은 이만 되면 눈에 띈다. 죄송합니다. 너무 늦게 왔습니다. 저희가. 죄송합니다. 너무 늦었습니다. 잘 지내셨어요. 살았어서 고향에 가서 고향에 있는 농사진 쌀로 밥 한 건 먹고 주고 싶어서 원했거든요. 그런 생각은 나더라고요. 어르신들을 위해서 편지 한 통을 써주셨어요. 아, 측정. 영혼무쌍한 동지들이여. 잊지 못할 영혼 등에 고이 잠들소서. 죄송해요. 부끄럽고.